Q. 파니의 핫스탈롱 개모 아줌마 통장 그만 시켜두세요! 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니의 핫스탈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뭐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여기 좀 비켜봐요. 다리 좀 들어봐, 다리. 아, 언니 비켜요. 비켜요. 실제로 이렇게 걸레질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세요. 아까요? 시작했을 때. 시작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요. 걸레질을 이렇게 해도 허리에 척추가 지금 이미 비대칭이고요. 저는 걸레질을... 아, 저렇게 하는데요. 누가 저렇게 하냐고요! 빨리 좀 아까 했던 거. 저 이렇게 무릎을 짚고... 무릎을 이렇게 딛고... 이 맨바닥에 무릎을 짚으면 이게 무릎 관절에 굉장히 안 좋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파니 선생님 오늘 서른이 너무 기네요. 운동도 하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방법! 발로 밟아요, 지그신 밟고 뒤로 보내고. 지그신 밟고 뒤로 보냅니다. 이 자세에서 프랭크! 이 자세에서 프랭크 손을 딛고 끈척! 어, 밟이 미끄러워서 내 발이 미끄러워! 어, 밟이 미끄러워서 내 발이 미끄러워! 밟이 미끄러워! 한 발씩! 하나, 둘, 셋! 이제 위에 상체는 그대로 있고. 하나, 둘, 엉덩이 움직이지 말고! 넷, 다섯, 고개 들고! 아, 좋습니다. 잘했어요. 와,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이게 무릎이랑 여기가 너무 아픈데? 난 배, 배, 배! 너희가 당기죠? 배 당겨요! 자, 제대로 배 당기잖아요! 아니, 저는 배보다 여기 다리 근육이 너무 힘들어요. 제인 씨는 지금 운동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 배가 소영 씨처럼 이렇게 코어가 당겨야지 정상이에요. 맞아요, 제가 그래요 지금. 제인 씨는 다리가 당긴대요. 아, 나는 배에 근육이 많아서 별로 안 힘들었나보다. 자, 이 자세에서 끌어와서 뒤꿈치 대기. 끌어와서 뒤꿈치 대기. 근데 뒤꿈치가 안 닿을 수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아! 아! 뒤꿈치가 안 닿은 게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안 닿으면 안 닿은 대로. 아! 그렇지, 예수아 뒤꿈치를 최대한 하면 안 들어. 햄스트링이 당기지? 아, 당겨! 그럼 시원하지? 되게 시원하지? 자, 그대로 다시 뒤로. 아! 너무 예쁜데? 오, 자세 좋아요. 어깨 빼지 말고. 네. 시작!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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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 여기에서 여러분. 홀뚝 홀뚝. 아! 홀뚝 홀뚝. 아! 붙일게요. 이 뒤에 허벅지 근육하고 이 햄스트링은 스트레칭을 항상 해줘야 돼요. 눌리자, 눌리자. 다시 해보고 끝낼게요. 자, 다시 프랭크 자세의 첫 번째 동작 갑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프랭크.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자, 여기서 두 발 같이 옵니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자, 햄스트링 스트레칭 하고 다시 프랭크 자세. 아,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 저희가 마른 수건이어서 강도가 더 높은 거예요. 아, 원래 좀 젖은 수건으로. 젖은 수건으로 그냥 진짜 걸레질 하듯이 하면은 조금 지금보다는 덜 미끄러지겠죠. 투데이 할살롱스업 하니의 기초 체력 증진 스트레칭 어떠셨나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Not bad. Not bad. 지금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수수.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바디로 탈바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볼수록 아름다워지는 리얼배프로 솔직한 언니들의 리뷰쇼. 좋아요 잊지 말고 꾸욱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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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